선효과의 반아람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호흡과 가벼운 몸풀기로 긴장을 조금 내려두고 선효과를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발 한 발 편한 쪽을 먼저 몸 가까이 가져다 두고 엉덩뼈를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바른 자세로 앉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고 상쾌하다 하시면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 손 한 손 손등을 무릎 위에 얹거나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어서 따뜻하게 감싸주시거나 또는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오늘은 어떻게 해도 너무 기운이 없고 내 팔 하나를 주체하는 것도 좀 힘들다 느껴지시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허리가 저절로 뒤로 자꾸 무너지고 척추를 세워 앉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 손 한 손 엉덩이 양 옆 바닥을 눌러 짚으셔도 좋아요. 손이 만약에 닿지 않으시면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이 손 위에 체중을 살짝 기대고 대신에 그 밀어내는 힘으로 배를 약간 끌어당겨서 척추를 세우시면 몸을 조금 가볍게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몸에 맞는 편안한 상태를 선택하셔서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해볼게요. 이 팔의 모양이나 몸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온전하게 내 몸 안쪽에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와 그 호흡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혹시 이렇게 가부좌를 하고 앉은 상태가 불편하시면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앉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혹은 벽에 기대어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셨으면 다 같이 코로 숨을 한번 깊게 마셔봅니다. 내쉬면서 어깨의 힘도 툭 풀어내면서 눈도 가볍게 감아볼게요. 머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숨을 한번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턱 끝을 쇄골 가까이 떨어뜨리면서 목에 힘을 툭 풀어주고 그 상태로 눈 감은 채 바닥을 바라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면 고개 들어 정면 바라본 상태에서 호흡을 하셔도 좋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갈비뼈 앞뒤가 크게 늘어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코로 길게 내쉴 때 내 몸을 채워 넣었던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서 몸의 앞뒷면이 납작해진다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다시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끝까지 다 내쉬어 주세요. 계속해서 숨을 마실 때마다 골반 저 깊숙이 아래쪽에서부터 공기가 채워져서 척추가 길어짐을 느껴봅니다. 내쉬는 숨에 길어진 척추는 유지하면서 벌어진 갈비뼈만 살짝 닫아볼게요. 다섯 번 더 깊고 고요하게 호흡해 봅니다. 숨을 마시고 끝까지 다 내쉽니다. 다시 한 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편안하게 길게 내쉽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셔서 몸속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완전히 다 비워내줍니다. 두 번 더 호흡하는 동안 목의 힘을 가볍게 풀어내고 숨 깊게 마시고 내쉬는 끝숨에 과략근을 살짝 조이면서 배꼽을 등 뒤로 한번 당겨보세요. 그대로 마지막 한 호흡입니다. 숨 깊게 마시고 완전히 다 비워내는 힘으로 배꼽을 등 뒤로 끌어당겨줍니다. 이제 그대로 고개 들어 올려서 정면을 바라보실 거고요. 눈도 떠서 깜빡깜빡 좋습니다. 이제 앞뒷발을 한 번 바꿔서 다시 바르게 앉습니다. 양 손끝을 세워서 바닥을 짚고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를 한 번 바르게 세워볼게요. 내쉬는 숨에 엉덩이는 뒤쪽 바닥으로 살짝 낮추면서 한 팔 한 팔 뻗어서 조금 멀리 앞쪽을 향해 나갑니다. 숨을 한 번 더 깊게 마시면서 가슴을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이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정수리도 앞쪽을 향하게 하셔서 이마를 바닥에 두고 호흡합니다. 숨 깊게 마시면서 등 한 번 열어내고 내쉬는 숨에 양 손가락 끝과 두 엉덩이가 서로 멀어질 수 있도록 가슴도 조금 더 열고 숨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엉덩이 한 번 더 꾹 누르세요. 이제 마시는 숨에 한 손 한 손 오른쪽 바닥을 기어가듯이 걸어갑니다. 중간에 숨을 모자라면 한 번 더 내쉬고 조금 더 가실 수 있으면 마시는 숨에 손을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겨서 다 도착했으면 숨을 길게 내쉬면서 양 손끝과 왼쪽 엉덩이가 멀어지게 해줍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중앙을 향해 걸어옵니다. 숨 한 번 길게 내쉬면서 척추 늘려주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마시는 숨에 한 손 한 손 바닥을 스쳐서 한 호흡 내쉬고 조금 더 가실 수 있다면 마시는 숨 마다 왼쪽으로 좀 더 걸어가세요. 길게 내쉬면서 양 손 끝과 오른 엉덩이가 멀어질 수 있도록 이제 천천히 한 손 한 손 중앙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가 이제 천천히 복부의 힘을 사용해서 등을 말아서 상체 일으켜서 올라오고 정면을 향해 다시 바르게 앉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동작은 상체 숙이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의 탄력성을 높여주면서 또 오금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자세입니다. 허리를 조금 보호하는 데 신경 쓰시면서 천천히 따라 움직여 보세요. 먼저 매트 위에서 두 발을 어깨 너비 두 배 또는 그거보다 조금 넓게 열어서 바르게 서봅니다. 계속해서 발이 바깥으로 미끄러져 나가서 힘없이 다리가 열리는 느낌으로 서 계시지는 마시고 발을 넓게 열었지만 발바닥으로 계속 바닥을 밀어내서 허벅지 안쪽을 조금 단단하게 쓰는 상태로 한번 서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를 쭉 펴내고 내쉬는 숨에 골반 고관절 앞쪽을 접으면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몸을 앞쪽으로 숙여봅니다. 손은 몸 앞에 두고 숨 깊게 마시면서 가슴 한번 더 들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손을 바닥을 향해 짚으면서 척추를 앞쪽으로 쭉 펴내 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한 손 한 손 발 안쪽으로 가져가시면서 가능하다면 정수리를 바닥 가까이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등을 살짝 열어내고 내쉬는 숨에 가능한 분들은 손을 조금 더 안쪽으로 가져가면서 정수리도 깊숙이 가져가 봅니다.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발바닥으로도 바닥을 꽉 눌러내고 다섯 호흡 더 합니다. 숨 마시고 길게 내쉴 때 가능하다면 정수리를 조금씩 더 안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팔꿈치가 너무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안쪽으로 모으면서 두 번 더 숨 쉽니다.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한 번 더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그대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내면서 척추를 세워서 정수리를 앞쪽으로 조금 쭉 펴내보세요. 이제 뒤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양손을 골반 쪽으로 가져오고 배임을 사용해서 등을 말아서 한 번에 올라옵니다. 다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셨으면 살짝 지그재그로 모아서 조금 좁히셔도 괜찮고요. 그 자리가 괜찮으셨다면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아요. 방금 하셨던 자세가 조금 힘드셨으면 다시 내려가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팔꿈치를 살짝 안으로 모은 상태에서 머물러 계실 거고요. 괜찮으셨으면 좀 더 다음 단계로 도전해볼 거예요. 몸을 숙이시면 제가 안 보이실 테니까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내려가셔서 가능하다면 검지 중지 손가락으로 양 엄지 발가락을 걸어잡고 팔꿈치를 바깥으로 단단하게 열어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 호흡을 유지하실 거예요. 한번 가봅니다.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팔은 몸 앞쪽으로 두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내려가 보세요. 숨 깊게 마시고 손이 바닥에 닿았으면 척추를 한번 쭉 펴내고 길게 내쉬면서 일단은 한 손 한 손 조금 더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정수리를 바닥 가까이 지금은 아직 완전히 닿지 않게 하셔도 좋아요. 양쪽으로 살짝 바라보면 발이 바라다 보이는 정도로만 낮추신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먼저 오른손 검지 중지로 오른 엄지 발가락을 걸어잡고 엄지 발가락으로 두 손가락도 한번 꾹 눌러보세요. 이제 흔들리지 않게 자세가 유지되면 조심히 왼손도 떼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왼 엄지 발가락도 걸어잡으세요. 중심이 잘 잡히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실 때 내려오시면서 한 번에 양손으로 두 발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처음 하시는 거니까 조금 안전하게 움직여봐요.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를 쭉 펴내고 정수리를 앞쪽으로 밀어내보세요. 내쉬는 숨에 발가락으로 손가락을 누르고 손으로 발을 당기면서 팔꿈치를 양옆으로 열어서 정수리를 바닥 가까이 내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숨 마시고 내쉴 때마다 손과 발이 조금 더 강하게 서로 밀어낼게요. 배꼽 끌어당기고 숨 마시고 내쉬고 머리가 바닥에 닿아있는 건 맞지만 너무 짓눌리지는 않도록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합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이제 발로 손을 꽉 누르는 힘도 사용하면서 배 힘으로 척추를 세워서 앞쪽으로 쭉 정수리와 함께 뻗어냈다가 천천히 한 손 한 손 풀러서 바닥을 짚고 배 힘 써서 등을 말아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면서 골반을 잡을게요. 천천히 한 발 한 발 가져오셔도 좋고 지그재그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돌아오셨으면 발목 세워서 한쪽 한쪽 발목과 골반도 움직여 볼게요. 오른쪽 마치셨으면 왼쪽도 발볼 세워 짚고 왼 골반 발목 무릎 같이 돌려주세요. 충분히 움직이셨으면 다시 두 발바닥 바닥에 잘 내려놓고 정면 바라보고 서서 다음 자세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상체 숙여 비틀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전신에 자극을 주고 또 척추와 골반을 강화해주는 좋은 자세입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 움직여 보세요. 준비 자세는 처음 상체 숙이기 자세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양손을 골반에 가져가셔도 좋고 팔을 몸 앞에 두 두 다리를 어깨 너비 두 배 또는 그것보다 조금 넓게 하셔서 설게요. 발이 너무 바깥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누르고 허벅지 안쪽 을 조금 단단하게 쓰세요.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 한번 세우고 내쉴 때 고관절 접어서 천천히 몸을 앞쪽으로 숙여서 내려갑니다. 다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를 한번 펴내고 내쉴 때 양손으로 바닥을 짚을게요. 숨을 한번 더 깊게 마시면서 계속해서 척추를 펴내려고 노력해보세요. 숨을 길게 내쉽니다. 이제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지금 본인의 양손을 바라보세요. 두 손의 가운데쯤 되는 지점에 먼저 오른손 바닥을 가져다가 옮겨 짚습니다. 이제 양발의 중앙쯤에 오른손이 짚어졌을 거예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오른손 전체로 바닥을 누르면서 다시 양발바닥으로도 바닥을 꽉 누릅니다. 엉덩이가 뒤로 내려앉지 않도록 척추를 앞으로 밀어내세요. 이제 준비합니다.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 한번 뻗어내고 내쉬는 숨에 오른손 바닥으로 바닥을 꽉 눌러서 왼손을 바닥에서 가볍게 떼내세요. 이제 마시는 숨에 왼손을 천천히 천장 향해 들어 올리면서 여유가 있다면 시선도 왼손 끝을 따라가실 거고요. 목이 불편하면 그대로 오른손이 있는 바닥을 말아보세요. 숨을 깊게 마시면서 왼 어깨 가슴을 충분히 열어내서 팔이 살짝 더 뒤로 넘어가도 좋아요. 내쉬고 다섯 번 더 호흡합니다. 숨 깊게 마실 때마다 가슴 열어내고 내쉴 때는 오른팔 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바닥을 한번 더 밀어내서 흉추를 회전시켜주세요. 숨 마시고 길게 내쉬고 발바닥에 힘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꼬리뼈 너무 뒤로 내려앉지 않도록 척추를 앞으로 당겨주고 한 번 더 숨 깊게 마시면서 가슴 더 열어내고 내쉴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더 밀어내고 마지막입니다.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쉴게요. 이제 오른손으로 바닥을 계속 밀어내는 힘 유지하면서 천천히 왼팔을 가지고 내려오실 거고요. 그대로 오른손을 조금 옆으로 빼내고 왼손을 다시 오른손이 있던 자리로 가져가세요.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냅니다. 숨을 깊게 마시면서 이제 오른어깨 가슴 살짝 열어내서 팔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고 내쉴일 때 왼손 바닥과 두 발바닥 한번 더 밀어내면서 오른어깨 열어내세요. 다섯 호흡 더합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고 여유 있다면 오른어깨 가슴 더 열어내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목이 불편하면 바닥 보세요. 내쉬고 두 번 더 합니다. 숨 깊게 마시면서 어깨 회전 내쉬고 마지막 숨 깊게 마시면서 한 번 더 열어내세요. 왼손 더 밀어내고 내쉽니다. 그대로 왼손 밀어내는 힘 유지하면서 천천히 오른팔 가지고 내려오세요. 양손 바닥 짚고 한 번 더 척추 펴냈다가 내쉬는 숨에 배꼽 바라보면서 등을 말아 올라올 때 얼른 양손 골반 쪽으로 가져가셔서 상체 들고 올라옵니다. 그대로 한 발 한 발 가져오셔도 좋고 지그재그로 돌아오셔도 좋아요. 만약에 복부에 힘이 잘 사용되고 발에 힘을 잘 쓰셨으면 무릎이 조금 불편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만약에 두 발이 바깥으로 열리는 것 때문에 그걸 버티기 위해서 무릎만 많이 사용하셨다면 지금 무릎이 조금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아마 초보자분들은 거의 하시는 실수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수련하실 때는 계속해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고 허벅지 안쪽에 힘이 당겨져 올라오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무릎도 한 번 가볍게 풀어줄게요. 대신에 그냥 편안하게 풀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가 균형을 잡고 썼던 다리 힘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발 바닥으로 바닥을 꽉 눌러서 바르게 서세요. 왼발 쪽으로 살짝만 체중을 실어요. 골반이 빠져나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선 상태에서 살짝만 왼쪽으로 기대는 거예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이제 그대로 왼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 오른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90도 정도로 만들어 보세요. 숨 마시고 내쉴 때 이제 오른 무릎을 접어서 양손 깍지 껴서 가슴 쪽으로 가져오는데 상체가 숙여지지 않도록 척추를 계속해서 위로 펴내면서 가져오세요. 두 번 더 숨쉽니다. 마시고 내쉴 때 왼발 바닥 한 번 더 눌러내세요. 복부 힘으로 한 번 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 한 번 더 강하게 당겨옵니다. 숨 풀러서 쿵 떨어지지 않도록 배 힘 사용하고 다리 힘 사용해서 내려놓으세요. 이제 반대쪽 왼무릎 풀어주기 전에 다시 한 번 바르게 서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체중을 실는데 무릎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발바닥을 눌러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천천히 왼무릎을 들어 올립니다.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가져왔으면 이제 좀 더 끌어올리면서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무릎이 당겨지는 만큼 척추를 위로 세워서 호흡합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왼무릎 더 당겨오고 오른발 바닥 더 밀어요. 두 번 더 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쭉 끌어당겨줬다가 배 힘으로 내려오세요. 손 풀르고 천천히 발바닥 수고 많으셨어요. 두 발 좌우로 가볍게 왔다 갔다 해주고 다시 두 발 골반 너비 정도로 두고 정면 바라보고 바르게 서봅니다. 오늘은 상체 숙이기 자세와 상체 숙인 비틀기 자세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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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숙인 비틀기 눈으로 오신버서 체로서 이슬 비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